자, men and women, 남성과 여성은, 아, off 되겠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죠. be assigned 되겠습니다. 할당받는 겁니다. 할당을 받는 거죠. roles, 역할을 할당받습니다. for, 뭐 때문에? various, 다양한 거죠. socialist, 다양한 사회적, political,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이유들 때문에 여러가지 역할을 할당받게 되어있다. when these factors are inadequately understood.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부적절하게, 뭐하는 거예요? be, understand.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될 때, 이런 말할 때네요. they can appear, 뭐하게 보이는 거죠. quite, arbitrary, 인위적인 걸로 보여요. 자, these factors 가 바로 they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요소들이 부적절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although, 비록 매일지라도, sewing clothes 되겠습니다. sewing은 바느질을 하는 거죠. 아이고, 바느질을 하는 것. 옷, clothes, 옷이죠. 옷, 옷을 바느질을 하는 것.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또는 가족 용도에. 자, 그것은 be thought of as. 그러니까, 이거는 be thought of as는 뭐뭐로서 여겨지는 거죠. 뭐뭐로서 생각되는 거죠. 여자의 일,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most men, 대부분의 남자들은 never, 해본 적 없어요. afraid, 그렇죠? 이게 작동시키는 거죠. 그, sewing machine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밑을 쭉 고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재봉틀. 이런 거를 작동시켜 본 적이 없어요. 또는 made of trace, 이제 구매하는 거죠. 구입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볼까요? 바로 favorite store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목상입니다. 포목상이라는 게 옷감 같은 거 파는 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그런 얘기죠. among, among, 사이에는 얘기죠. 에콰아도르 남자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호피, 에리조나의 호피, 호피들 사이에서 남자들은요. 스피너예요. 스피너, 실 잡는 사람이죠. 실 잡는 사람. weaver 입니다. weaver, 배 짜는 사람. 그리고, 테이러, 재단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느질을 하는 것. 북미에서는 여자들이 하고, 에콰아도르. 그 다음에 어디예요? 호피족. 여기서는 남자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또한, among, 호피, 호피족 사이에서 여자들은 포터에서 옹기, 옹기쟁이 인데요. 한마디로 도장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옹기쟁이, 도장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not the man.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옹기쟁이예요. however, 그런데, in u.s. culture 되겠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both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 둘 다 될 수 있어요. 옹기쟁이가 이런 얘기죠. 여기 4번에서 또 다른 예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moreover, 게다가 여자들, in the u.s. society, 미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have been virtually excluded 되겠습니다. exclude는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로서 지금 배제가 된 거죠. 배제되다. 배제되어 왔어요. virtually, 거의 배제가 되어왔어요. from a number of occupations, a number of 는 이게 그냥 많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직업에서 배제가 되어왔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jockey, 이건 뭐 말타는 기술, 그리고 major league baseball umpire. umpire는 심판입니다. major league의 심판과 같은 직업에서 배제가 되어왔어요. even though, 비록 뭘지라도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have no.o니까 particular, 특정한 생물학적 biological advantage 2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에 대해 또 뭐 보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5번은 여자들에 대해서 in performing, 이렇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뭐를 these jobs,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죠.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를 들면 심판이나 기술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예요? 그거 여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야구 심판. 또 뭐예요? 그 기술. 이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로 한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점이 없어요. 그죠? 이 야구 심판이나 기술 할 때 여자보다 남자가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야구 심판이나 기술을 남자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